안녕하세요. 밀라노에서 활동 중인 류티스트 소프라노 김정민입니다. 만나서 다시 반가워요. 첫 번째에서는 류트, 두 번째에서는 단성음악 모노포미아, 세 번째 파트부터는 다성음악을 시작할 거예요. 조금 단성음악과 다를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음악에서 단성음악에서 다성오락으로 발전한 과정은 중세에서 르네상스시에 걸친 중요한 변화로 특히 교회음악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의 음악적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먼저 단성음악 모노포미아는 초기 그레고리안 성가였죠.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중세 초기의 서양 교회음악은 주로 그레고리안 성가로 대표적인 단성음악이고요. 다시 복습하자면 그레고리안 성가는 하나의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성가 대원들이 동일한 선율을 부르는 형식이었어요. 이 음악은 가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됐죠. 그러면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레고리안 성가의 한 선율에 추가적인 성부를 덧붙인 실험이 시작이 되었죠. 이 방식을 오르간음이라고 부르고요. 두 개 이상의 성부와 동시에 울리는 최초의 다성음악 형태였지요. 그래서 이 선율이 하나인 그레고리안 성가만이 들어온 당시의 청중에게는 두 개 이상의 선율이 드리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레고리안 성과 다르게 꼭 교회의 전례의 이식일 필요는 없었고요. 쓰임에 따라 가사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불러도 되는 것이 오르간음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선율이지만 옆 사람은 원선율과 음정의 차이를 두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은 남성보다 음정이 높고 동성이라도 자신이 노래 부르기 편한 음높이로 4도와 5도 차이를 두고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음정 사이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꺼내서 성부를 덧붙여 나간 것이죠. 오르간음이라는 것은. 2성, 3성, 4성 등의 오르간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르간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병양오르간음, 빨아래 오르간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9세기 두 성부가 일정한 음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평행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성부의 두 번째 성부를 4도, 5도 음정 차이를 두고 부르지요. 그러다 다음에 자유오르간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오르간음인데 11세기경 두 성부의 리듬은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음정은 3도, 4도, 5도, 8도 등 자유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게 되는데 12세기경 멜리스마 오르간음도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이노르 베이스인데 베이스가 그레고리안 선율을 천천히 노래할 때 윗선부, 트리플루는 자유로운 리듬과 선율의 멜리스마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오르간음에는 두 대표적인 작곡가 있습니다. 레오닌과 페로틴이 있죠. 이제 레오닌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그룹은 현재 활동 중인 그룹이고요. 그레고리안 선가라든지 여러 세미나를 리용이라든지 프랑스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젊은 그레고리안 선가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 오르간음 다음에는 어떤 음악이 탄생하게 되느냐? 바로 모테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모테트는 12세기경 오르간음에서 파생이 되었고요. 클라우쥬라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이 됐는데 클라우쥬라는 이성 멜리스마 오르간옹 곡 1부분에서 발생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 움직임이 정체되어 있던 테노르 성부가 빠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클라우쥬라라고 하지요. 이때 테노르는 두플룸, 윗선부를 말하는데 박자와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이 누플룸의 새로운 가사들을 붙여서 노래하였고 이 부분을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을 모테트라고 합니다. 이 모테트는 불어의 모, 두플룸의 제 위성부에 붙이던 말이란 뜻입니다. 모테트는 미사 전례음악이 아니었어서 노랫말을 다양한 주제로 선택 가능했고요. 연주 목적, 장소로 선택적으로 교회음악으로 쓰였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죠. 그래서 이런 자유로움과 다양성이 수용이 되어서 교회음악에도 예술적 미가 가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챙겼게 되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아르스안티카를 말합니다. 이때까지 음악을. 주로 1150년부터 1300년부터 중세음악사에서 사용되는 용어고요. 그 음악적인 흐름이 아르스노와하고 구분이 됩니다. 아르스안티카는 주로 성가와 초기 다성음악, 즉 파리의 노트레단 악파에서 발전된 음악을 나타내죠. 오르가념의 레오닝과 페런티 음악이 있고요. 이 시대에는 새로운 음악 기법법이 개발되어서 작곡과 연주에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능하게 되죠. 아르스안티카는 대우법과 단순한 리듬 구조에 중점을 둔 반면에 아르스노마는 좀 더 큰 자유와 복합적인 강조형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아르스안티카의 모테트의 특징 한번 볼까요? 아르스안티카의 모테트는 12세기에서 13세기, 즉 초기의 모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립적인 몇 곡을 동시에 부른 방식입니다. 테너르는 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레아곤으로 인한 성가를 떼어서 왔는데 두플루, 두번째 성부, 트리플루, 세번째 제일 윗성부는 서로 관계없는 제각기 다른 악국을 노래합니다. 두플루는 예를 들면 종교적인 이탈리아어를 하기도 하고 트리플루는 세속적인 불호를 노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각 성부는 가사, 선율이 다르고요. 각 성부의 프레이징, 그 다음에 숨쉬는 것도 제각각이라서 악곡 진행이 종지까지 쭉 계속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불교파랑그림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게 되고요. 악보를 보실까요? 제가 예시로 보내드린 이 악보는 기아몰에서 반벼아그 피사본의 32베서, 34렉토에 있는 모테트입니다. 베르소는 왼쪽이고요. 렉토는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테노르가 있죠? 테노르는 프랑스어를 하고 있고 모테트 프랑스어, 세번째도 프랑스어이긴 하지만 제가 각각 다른 가사를 담고 있죠. 이거는 트라스크리트자라고 하는데 필사본을 현대악보를 맡고 역보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반벼아그 코덱스라든지 대표적인 아르스 안트카의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많긴 하지만 주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벼아그 코덱스라고 알려져 있는 필사본은 13식에 거슬러 올라가는 중요한 중성음악 필사본이고요. 아르스 안티카 시대의 다성음악에 대한 주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필사본은 독일 바이예렌의 반벼아그 주립도서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필사본에는 주로 성스러운 종교음악 3성, 4성 모테트 웅지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일부 세속적 작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다성음악 발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를 번가받고 있고요. 특히 대이법과 리듬기법에 대한 중요한 제거를 제공합니다. 반벼아그 코덱스는 초기 리듬 표기의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음악표기 역사, 기본법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두번째는 몽펠리에의 코덱스가 있습니다. 이건 13세기 후반에 작성된 중세 다성음악의 중요한 필사본 중에 하나고요. 이 필사본은 프랑스 몽펠리의 이과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리스트 안티카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이 필사본에는 2성, 3성, 4성 등 모테트를 중심으로 한 300개 이상의 작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정교적인 성격을 띠지만 세속적인 음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몽펠리의 코덱스는 당시의 스타일과 작곡 기법을 반영하고 다성음악과 음악 기본법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필사본은 총 8개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실의 가장 큰 못했던 컬렉션 중의 하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초기 리듬 기본법을 포함하고 있어서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요소였고 이후 아르사노바 등 음악에 큰 영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스 후에가스 코덱스가 있는데요. 이건 14세기 초에 작성된 필사본인데 스페인, 브루고스 근처에 있는 라스 후에가스 왕릴 수도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필사본은 당시 다성음악의 주요 자료 중 하나로 수도원에서 연주된 음악절에 파트를 반영하지요. 이 필사본에는 180개 이상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고요. 모텔, 콘덕두스, 트리부스, 오르간음 등 주로 성음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작품이 파리의 노트륨 악파 스타일에서 반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사디카의 다성음악 발전의 중요한 중심지였죠. 물론 일부 작품은 현지적인 스타일적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필사본의 독특한 점은 여성 수도원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이라서요. 당시로선 드물게 여성들의 다성음악 연주를 보여줍니다. 이 필사본은 현재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고요. 중세 수도원의 음악생활을 증오하는 중요한 자료를 평가받습니다. 이때까지 아름다운 이 필사본을 보셨죠?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대 악복처럼 모든 것이 파르티투구라 이렇게 탁탁탁탁 제가 보여드린 그 역보자 것처럼 한눈에 보기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트리플룸이라고 해서 제일 윗선부의 것을 보여주고요. 모테투스, 누프림이라고 하는데 중간 성부가 있고 왼쪽에 테이널 베이스라인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사본마다 이 구성 방식이 다릅니다. 한번 그러면 제가 예시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곡은 마리아 오바바비티카라고 하는 밤베아그의 모테투입니다. 이 곡은 마리아 오바바비티카라고 하는 이 곡은 마리아 오바바비티카라고 하는 이 곡은 마리아 찬양 가고요. 그러면 이 곡을 도대체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걸까요? 드디어 기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가에 대해서 다르게 나눠지는데요. 제일 긴 거는 맥시마라고 하기도 해요. 맥시마에서 보통 곡에 사용된 건 롱가 다각형에다가 오른쪽으로 작대기 얻는 네모를 브레비스 거기서 이제 마름모 모양을 세미브레비스 세미브레이에서 작대기가 내려왔다? 미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법을 바탕으로 한 걸 모디라고 하는데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전달해준 정보도 굉장히 많으니 다음 강에는 제가 기법법에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사음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르산띠카, 오르가는 모테트를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모테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필사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필사본을 어떻게 읽는지 기법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차근차근히 이 모드스 기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다사음악이에요. 한 번 더 이제 공부해볼까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자자우!